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참 편리하게 해주는 기기입니다. 스마트폰으로 평소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죠. 그만큼 건강관련 앱들이 참 많습니다. 그런데 정작 건강관리의 기능이 가장 필요로 되는 노인층에서는 관련 앱의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. 분당 서울대병원 등 공동연구팀의 조사 결과 건강관리 앱은 넘쳐나는데 정작 정보 이용이 필요한 노인의 13%는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문자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신체 기능이 떨어진 노인은 만성질환관리나 복약지도 같은 질병에 특화된 앱이 필요하지만 스마트폰 조작에 어려움을 느껴 각종 정보를 이용하지 못합니다. 설치부터 개인정보 입력까지 고령의 사용자에게는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옵니다. 한편 국내 연구진들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 기능을 단순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